난이도가 보통이 아니네. 오른방만 있습니다. 하... 말이 안 나온다, 말이 안 나온다. 1,2,3! 오... 1,975m요? 이야... 등산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대장이 누구냐? 이야... 이게 내 자반이 성공할 수 있고 정상에 갈 수 있는 거죠. 여기요. 다 왔어요? 조금 힘내요. 그래. 힘내라, 힘! 나 둘 같아. 오공길 대장님! 어디 갔지? 여기서 보기로 했는데. 지금 최초로 저를 버린 것 같거든요. 어, 젊으면 안 되는데. 김대원! 나 죽을 것 같아, 진짜. 뭐가 나타날 것 같아. 죽는다, 여기서.